박수 오늘은 법고대통 시즌2를 시작한 날입니다 법고대통을 천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고대통을 막을 내리는가 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미나는 그리고 정말로 이 광활한 우주가 우리가 그저 평상하게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정말 의미로운 세계라는 걸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진지한 자세로 공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법고대통 시즌2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열어보세요 14쪽을 열어보세요 이제 앞으로 공부를 참 우리가 중요한 공부를 하겠는데 우선 꼭 아까도 천수경 할 때 망어충재라는 거 나왔죠? 기어충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여러분 있죠?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성자적 실상이라 말이 현상색의 현실을 만드는 위실력이 있어요 거짓말은 뭐라? 거짓된 게 만들어져요 기어, 양설, 악구가 중재예요 그러니까 입을 우리가 항상 잘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말을 항상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방내외, 안이제, 신전거거든요 오방내외는 시방을 말해요 허공계 자,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 날 그런 말씀 드렸죠? 무슨 말씀 드렸어요? 홍어의 빛나는 태양 태양하고 우리하고를 둘로 나눌 수 있다 없다? 둘로 나눌 수 없어요 홍어의 빛나는 태양 공기 또 물 물 한 방울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다 거져주시는 것 같아요 우린 전기 세니몬이 꼬박꼬박 무는데 하늘의 빛나는 태양, 공기, 물 태양과 인생, 태양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양과 공기와 물을 거저인 줄 아는데 거저가 아니에요 빛과 공기와 물이 거저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 여러분들이 전생에 공덕을 열심히 닦아서 인도 환생,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그 네 그런 공덕을 딱 깎기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큰 집으로 가지만 여유가 없으면 뭐죠? 저 지하 단칸 새빵으로 또 가서 살게 돼야 돼요 천당은 누가 가고 극락은 누가 가요? 그만큼 뭔가 자성미터야, 자성물찰이야 내 마음이 극락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면 극락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전부 다 무슨 시험을 치러서 급수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나라는 마음의 급수예요 공덕의 급수예요 오늘 마음이라는 것, 기도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여튼 기도 한 번 다 이루어집니까? 네, 제가 아주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의 생명 같은 거예요 모든 위대한 창원교주들 부처님도 뭐라? 보리수 밑에서 6년 고행하셨죠 다른 종교의 교주는 뭐고 하니? 뭐예요? 황야에 가서 40일간 단식 기도를 했대요 마호메트도 히라의 동굴에 들어가서 처절히 기도를 했다고 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3차원적인 관점이 아니고 부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권력의 최절정에서 너무 처참하게 되는 어떤 여인네가 있잖아요 또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 최고의 총수가 뭐죠?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꼭 명심하실 건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니까 어쨌든 간에 아들, 딸들, 어머니, 아버지의 뭔가를 닮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닮은 게 있잖아요 한번 거기 맨 앞에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딱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자기가 딱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귀하도다 저들의 마음가운데도 나와 똑같은 거라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모두의 마음과 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보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뭐라? 무명이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업장이라고 하는 커플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뭐라? 여러분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잠을 딱 주무세요 아까도 말씀했죠? 잠을 딱 주무시면 내가 무슨 무슨 악구정몽, 현대아파트, 몇동, 몇호 원돌빵, 침대빵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잠이 드는 순간 뭐라? 나는 3차원과 이별이에요 잠이 드는 순간 옆에 남편이 있는지 장동건이가 있는지 몰라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요 그리고 꿈이라는 걸 꿔요 꿈 속에서 막 만나거든요 여러분, 꿈을 우리가 무슨 진짜냐, 뭐냐, 허상이냐 뭐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다 나옵니다 꿈 속의 세계가 허상이 아니에요 또 다른 차원의 세계 이제 하나하나 우선 여기 부처님께 딱 깨닫고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마음껏 나와 똑같은 지혜와 독성이 있다 여러분들도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고 기도는 영혼과 하나 되는 작업이고 영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그런 얘기죠? 노래를 하면 이른바 말하면 즐거우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불러도 뭐라? 즐겁다는 얘기 많이 하죠 웃음 치료사 웃음 치료사 우리 웃음 치료사 웃음 치료사가 뭐라요? 즐거움은 웃지만 뭐라? 웃어도 즐겁다 억지로 막 웃어도 뭐라? 암이 낫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시다 지혜이시다 그럼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방법 부처님과 하나 되는 뭐라? 위대한 어떤 그런 비결 내가 자꾸만 부처님 이름을 불러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을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연불 그럼 점점점점 부처님의 위실력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연불산매에 들어가고 부처님을 증말로 만나게 되시고 내 마음에 혁명이 오고 관점의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 3차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불가능한 게 없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중생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부처님 그 자체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청이 되고 하늘을 흘리게 되고 기도는 뭐라 불가능을 간으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나오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물려시고 기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또다 그리고 이 우주 자체가 법계인 것을 나는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등가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뭐가 나고 하니 이는 에너지예요 이 콜모라 mc 자승 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게 뭐냐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량은 모두가 다 뭐라 에너지예요 에너지에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뭐죠 항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는 뭐라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는 사라지 않고 에너지는 뭐라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우리가 뭐 연파 음파 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는 파동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내 몸과 마음에서 계속 파동이 나오고 있다 안 나오고 있다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음파 제가 목소리예요 음파는 뭐라 파동인데 그 파동에 뭐가 담긴다 나의 마음이 담깁니다 나의 마음이 담겨요 그래서 뭐라 파동은 항상 전달성 흘러가는 거야 파동은 누구에게 전파 스마트폰으로 010 해가지고 가잖아요 전달성이 있어 반송파라고 해서 뭔가 운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기이하도다 저들의 마음가운데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처님은 무소부지와 무소불능인 정말 어마어마한 힘의 실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가운데 물론 우리 아직은 뭔가 부처님을 완전히 깨달은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가운데 지혜와 덕상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만 먹고 부처님을 끊임없이 불러 모시면 내 마음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영혼의 부처님과 통하는 어떤 길이 열릴까 안 열릴까요 하나니까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열리죠 아들이 아버지를 잠깐 부르는데 아버지가 외면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버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좀 어떻게 좀 뭔가 구제해 주십시오 나를 좀 어떻게 살려 주십시오 SOS를 친다든지 그러면 부처님께서 뭐가 미운 털이 되겠다고 난 널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가운데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과 100% 뭐라 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다만 정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그냥 하긴 하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 좋다더라 뭐다더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 그냥 아직 우린 깨닫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몸과 마음을 대서 부처님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나의 어버이를 불러 모시면 그분께서 나를 뭐라 나 몰라라 하시겠냐 이거죠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라고 했어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자 중요한 걸 말씀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파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콜 MC 자승이라고 했어요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덩어리 가져있는 이른바 고체화되거나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있는 그런 그 하나의 관점 이걸 Observer Effect라고 해요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어제 어려운 일 계셨죠? 힘든 일 많이 계셨죠?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의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이라고요 만약에 오늘 공부가 다 끝나고 집이 가시면서 지하철에서 오늘 차를 타고 하시면서 오늘 무슨 공부했지? 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덕상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통하는 채널이 있으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걸 궁금했지 그렇게 생각은 나겠지만 이 시간도 동영상이라고요 흘러가는 거예요 동영상은 전부 다 뭐라? 전파 같은 거거든요 동영상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 동영상 전부 다 전부 다 빛을 찍잖아요 전파로 찍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환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고정적인 시점으로 볼 때는 이게 3차원이지만 흐르고 보면 전부 다 뭐라? 파동이에요 에너지가 흐름에 지나지 않아요 불교선 집착이란 말 애착이란 말 이런 걸 아주 뭔가 아니 배격해요 왜냐하면 집착하는 순간에 흘러가 버리보거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집착하는 그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과거의 아니 지금 시간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다 마음을 좀 어떻게 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고정적인 시점에서 보면 3차원이지만 고정적인 시점을 딱 떠나버리면 우리는 무한이 돼버립니다 고정적인 점이라는 건 한계를 노정하는 거예요 이른바 매일 잠을 자면서 뭐라? 영혼을 배우고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꿈속에서 뭐야 김수현이 만나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저는 웃기는 얘기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요 자 관점 이 관점이 무슨 거 보세요 중생들에게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통의 바다하니 이 세상을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사랑결핍증의 존재이니까 모든 게 내가 비풀고 하면 잘 이루어질 텐데 내가 남에게 뭘 잘 안 주고 싶거든요 아까우니까 근데요 이를 주는 게 받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걸 몸과 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뭐 빌게이츠나 뭐 저커버그니 뭐 무슨 뭐 워렌 버핀이나 이런 친구는 계산해 보니까요 아 신문에 놨잖아요 빌게이츠가 53조를 인류로 해서 던진다고 그래요 53조 수백억 달러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돈을 다 인류로 해서 베푼다고 할까요 여러분 저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남에게 뭘 베풀 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내가 남한테 좋은 일 할 때 즐거워 안 즐거워요 네 그러면 보세요 나의 모든 걸 다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일까요 즐거움 그 자체예요 그런 자리를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런 자리를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환희와 연락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뭘 주면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다 주니까 열반의 세계잖아요 하나 하나의 세계 관점이 달라요 중생들에게는 고통의 바다인 이 세상을 부처님은 열반의 세계 영혼의 세계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내가 모든 걸 다 던지고 베풀 수만 있다면 3차원적인 그런 관점을 던질 수만 있다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몰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의 지옥일 수 있고 왜 지옥입니까 요즘에 사는 게 꼭 지옥 같아 이러잖아요 전부 다 마음먹기 따라서 오늘은 이걸 계속 공부할 텐데 보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열반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면 세상을 증오하고 세상을 향해 복수를 동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대한 가장 진정한 복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이제부터 정말로 가능한 한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그렇게 보는 연습을 해 practice makes you nice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부처님 눈으로 보는 연습을 practicing, exercise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죠 강아지 눈에는 몸만 보여 몸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니까 남편을 물어보면 좋겠어 남편을 부처님으로 봐봐 스님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고 그만큼 나의 눈이 뭐라 나의 눈이 정말로 순악질 여사 눈인 거예요 정말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요 부처님경에 나와요 위대한 자는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탁월한 자는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선한 자는 뭐라 상대방의 선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고 악한 자는 상대방의 악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 자꾸만 남편과 충돌하고 대립하고 이제 앞으로 모든 만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부처님 공부는 관점 밖 각관정공정원이라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점이 바뀌고 각관 그 다음에 관점이 바뀌면 아 이른바 말아 마음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비어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게 되면 이근변은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팔만대장경을 남겨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공기도 물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로지 바라는 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화신과 자비의 화신 되어라 태양과 공기와 물이 공짜가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못 살면 국물도 없다 진짜예요 인신 난득이라 사람 몸 받고 나오는 게 기회 기회 chance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인신 난득이래요 AI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뭐 달구를 얼마나 많이 잡았대요 4,500만 마리가 살또살 했다잖아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보세요 자 좀 내려갑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우둔한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 언제 어느 곳에서나 온 세상 사람이 자신을 바라고 듯이 조심스럽게 살아간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산 세계는 열반과 영혼의 세계의 법기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오늘 공부한 다음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떤 때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오면 이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뭔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부처님 눈으로 오면요 내가 흥분했다가도 이른바 말하면 자극 누가 날 자극해요? 그러면 부처님 세계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여유로워집니다 급박해지질 않아요 자극과 반응사의 갭이 커집니다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벌써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걸 하세요 저는 이러고 일생을 보내잖아요 수많은 사람 만나고 살죠 부처님 말씀 공부한 사람 제가요 임종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병원에 가고 마음으로 가난 말기로 폐한 말기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요 역시 공부한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요 죽음 앞에서 여유롭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눈으로 보십시오 부처님 눈으로 보면 세상이 한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나와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면 할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달라져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열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죠? 자 이제 중요한 거 공부하겠습니다 허공이 이제부터 명심할 게 하나 있어 통빈 허공이 부처님이시다 이겁니다 이 허공은 영원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끝이 없어 거기 별도 떠있고 사람도 그 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 자체가 사랑이고 우주가 사랑이고 자비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항상 나를 내다보고 계시다니까 여러분 제가 GPS 아세요? GPS? 자동차를 딱 하면 GPS 딱 눌러 못해요 4만 킬로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이 내 차를 순간 체크해버립니다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너무 가다보면 방지턱이 있습니다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가는 길을 다 알아 GPS 인공위성에서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 가지고 우리 앞길을 허니 인도받는다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님 나라에 그건 GPS 누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부처님 나라와 딱 교신을 하는 거야 관세 모살 화엄 성주 부처님께서 나를 저버리시겠어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좋을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로스트 웨이스 가지 않은 길이 아니겠죠? 숲속으로 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왔더래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우리 인생은 항상 교차로의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한 길을 선택해 가다 보니까 가시던 불이야 아 다른 쪽 길로 갈걸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중요한 건 부처님은 우리 앞길을 끊임없이 열어주시는 GPS예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아니 우리가 자동차 GPS는 이용할 줄 알면서 부처님 나라의 GPS는 이용할 줄 모르는 거야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부처님을 불경이 바로 뭐라? 부처님 사용설명서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왜 공부를 안 해? 아니 하다못해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전자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 설명서 붙어있어? 붙어있어? 다 붙어있잖아 이건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고 코션 다 있고 주의 다 나와있잖아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우린 부처님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사용설명서를 전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이건 정말 환장할 일이지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에요 그게 무명중생인 거야 그리고 암중무색 컴컴한 길을 그냥 헤매다니고 고통스러운 길을 여기 보세요 부처님은 세상을 열만으로 보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몰아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3차원적인 관점, 중세의 관점으로 본 거지 부처님 나라와 정말 하나인 그 나라에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달라버려요 관점을 좀 바꿔야 돼 여기 봐요 이 괴리를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정진하고 수행으로 채우면 아름다운 열만의 세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수행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을 상적광터라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죠 저 해인사에 가면 대척광전이라고 있지 아, 화엄경에 나오는 거 알지 그 해인사는 뭐죠? 어, 화엄종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상, 영원한 적광 광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가 너무 척박하고 고통의 바다라고 항상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부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진멸을 떨었지 현재 너희들 고통스럽지? 현재 결과야 받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과거의 원인 네가 원인이 있어서 받는 거야 집성제가 과거의 원인입니다 찬연한 미래를 원하냐? 멸성제 그럼 뭐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돌을 닦아라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어 정견은 바로 뭐죠? 정직연 부처님의 직연을 차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안타깝잖아요 부처님 거룩하신 가르침을 부처님 사용설명서를 좀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정말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은 찬연한 광명의 세계고 열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계속 자기의 살을 다이아몬드도 카팅을 하잖아요 자기의 살을 깎아내지 않는 거라 카팅을 하면 아름답게 빛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밤하늘이 빛나는 달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지구도 달 같아요 달이 자기가 몸을 불태우면서 빛이 납니까? 아니에요 뭐요? 햇살을 받아서 빛나잖아요 그럼요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듬면요 찬연한 빛이 나요 부처님 빛이 나온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몸과는 항상 고통스럽다고 해요 왜 그럴까? 우린 지금 이렇게 말씀 좀 너무 과격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사랑 결핍 중 정신병자예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독심의 포로가 된 정신병자들이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무 이상 없는데 항상 고통스럽다 정신병자니까 그것도 정신병도 병은 병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꼭 생각하실 게 하나 있어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고통은 바로 뭐라? 네가 과거에 과거에 관점을 뭔가 하니 3차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랑 결핍 중으로 항상 뭐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잊지 않아질 게 하나 있다 꼭 잊지 마세요 뭐냐면 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어있으면 말도 병들어있고 생각도 행동도 병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말도 아름답고 생각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다우고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모든 게 네 여유언만해지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는 입에 몰아 염불하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남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요 제가 직접 그런 주부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저 시골에 정말 시커먼 시골에서 머리는 좋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고실에서 법 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부잣집 아내를 좋은 집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쬐쬐하게 돈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쬐쬐하게 그랬대요 쬐쬐해? 그러고 그냥 막 화가 나서 막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법 쪽에 있는 분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못 살겠다고 막 해나가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고 막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회하고 며느리하고 좀 붙여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젊은 친구를 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고학을 하다 보니까 호떡을 하나 사먹는데 꿀 마셨대요 천 원 하나 가지면 정말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뭐라 문화가 달라 돈 뭐 얘기하는데 얼마 얘기하는지 쬐쬐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엄청 상하니까 그냥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다시 살게 된지 안 살게 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내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남편의 그냥 마음의 피가 철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이 비일피지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에이 무능력한 남편 같으니라고 애들한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부처님 눈으로 고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 부처 아내 부처 남편 부처 그 사람을 부처로 보라는 게 무슨 황금빛 줄기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그래야지 정구없지는 구업을 쌓지 않습니다 업을 쌓으면 싸울수록 사람이 업은 마귀가 사람이 어두워져요 왜 관점을 바꾸자고 하는 거 하니 나를 뭔가 하니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어둠의 자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죄와 업의 어떤 그런 구렁으로 나를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부처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중생의 관점으로 이기심의 관점으로는 상대방과 나사에 딱 철벽이 쳐집니다 그만큼 쳐진 철벽은 무너뜨리기가 힘드니까 스스로 자승자박이라고 그래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러고 자작자수라고 그래요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참선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꾸만 탁마해야 돼요 정말 탁마해야 돼요 자꾸만 다이아몬드도 깎고 깎아야 돼요 제사를 깎아야 빛이 나잖아요 원광석을 자꾸만 깎고 자꾸만 깎아야 돼요 깎아내는 것만큼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거 있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저 고통은 우리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이런 병원에 입어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기간이 지나가야지 병이 나요 제가 아는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센시병 저 옛날에 그 한센시병 아시죠? 좋지 않은 그런 말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일생을 봉직하던 분입니다 네 저한테 그러시다고요 여러분 있죠 한센시병은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게 뭐라? 세수를 하다가 손가락이 툭 빠져버리는 거야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인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 저한테 그러시다고요 고통을 느낀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세수하다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는데 그 몰골을 어떻게 보겠어요 깊은 산 중에 딱 저렇게 소백산맥 저 화전민들로 사는 게 다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 꼭 당부드리겠는데 고통 앞에서 울지 마세요 아 이건 내가 실언해야 될 수업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점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이나 시련 속에 있을 때 울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미래를 위한 즐거움의 숨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 시련이 아님을 알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열반의 세계가 내 몸과 마음 가운데 흘러지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삶을 너무하시면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